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지난 총회 헌법 신설 조항인 교육목사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 등에 대한 헌법위원회의의 헌법해석을 수용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에 따르면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건 회원이지만 당회와 재직 회원권은 없으며 위임 또는 담임목사가 있는 조직교회는 안수 후 청빙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교육목사를 청빙해 전임 사역을 맡길 수 없고 미조직교회에서는 재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과 연임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